안녕하세요. 김남길입니다. 저작권 명예 기증자로 이번에 국기에 대한 맹세문 기증 챌린지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. 국민 여러분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항상 들어왔었던 음악이기 때문에 학생 시절이나 또 어떤 행사를 받을 때도 설레는 음악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잊어버려야 잊어버릴 수가 없는 음악인 것 같아요. 나레이션을 할 때도 견고란 마음이 들어서 목소리 톤 자체가 좀 바뀌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녹음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이번에 조금 다르게 녹음을 해봐서 그런 경험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누구나 국민 한 사람으로서 또 되게 좋은 의미로서 다들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도 그런 같은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. 그런데 조금만 힘드시겠지만 조금 힘드시고 잘 지나갈 거고 또 꼭 보물 거고 항상 힘내십시오. 화이팅! 화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